5G 통신 장비 오늘 또 5G 통신 장비 좀 뜨겁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것도 5G 시장이기도 해요. 우리 기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5G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속도가 또 안 따라와지다 보니까 LTE 쓰고 말지 이런 분위기인데 전 세계는 사실 5G에 값속적인 가입자 수준을 넣는다든지 시장 성장성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 결국에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그만큼 속도도 안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1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21년 초만 하더라도 5G 관련 주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 가까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전방 산업의 투자가 부진하게 되면서 예상했던 만큼의 실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응이 아직까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4분기 실적을 제가 한번 쭉 둘러보니까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업체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130억 원, 연결 기준입니다. 130억 원, 이너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95억 원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예상했던 전망치 일회성 비용을 감안한다면 전망치랑 부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된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버라이진이라든지 DC 네트워크스라든지 미국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증대가 될 것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고주파 영역의 주파수 때 3.5기가의 헤르츠에 대한 투자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수 효과로 삼성전자 매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국내 중소형 업체들도 분명히 수급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일단 확인이 되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G 관련 종목들 꽤 있어요. 오늘 특히나 HFR 같은 경우에는 급등 지급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요 종목들 살펴보면 사실 지난달 또 지난달 전저점 찍고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네요. 스물스물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고요. 사실 장기 입형선을 단기 입형선을 돌파해주려는 이런 골든크로스라고 흔히들 말하시죠. 기술적 분석으로. 이런 모양새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추세 전환 과정에 거의 다 근접을 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몇 종목들 좀 추려보고 싶은데요. 그 안에서 가장 탑픽 꼽는 종목까지 좀 알려주시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RFHIC를 탑픽으로 꼽아봤는데요. 일단은 다양한 모멘텀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5G 관련 주 올라갈 때 단체로 올라갈 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5G 관련 모멘텀 이외에도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가를 찾는 데 좀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RFHI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치도 22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할 것입니다. 230억 원으로. 그래서 제가 30억 수준을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230억이면.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만한 이유는 미국 5G 인프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RFHIC가 강점이 또 있어요. 고주파 영역에서는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좀 높아 보인다라고 해서 RFHIC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5G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21년도 매출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 5G보다는 4G에서 조금 매출이 많이 받쳐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G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존 사업의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출 중대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사업 부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해서 GAN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신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이아몬드 소재까지 결합시켜가지고요. 신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높은 이동도를 갖는 반도체로서 엄청난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합장법인을 설립해서 반도체 분야까지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5G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분야 수소사업까지 또 하고 있거든요. 폐기물 사업도 또 하고 있고요. 자회사 관련 모멘텀 그리고 매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풍부하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요? 시간 더 드리면 더 하실 수 있으세요?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 관계는 제가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 추가적인 이야기보다는 분명 지금 5G 산업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채택이 되는 분위기고 또 중국에서 또 화웨이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과 또 협업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시장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얼마나 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변종수 시장은 실적만 바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4분기 매출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회사 실적 같은 경우에도 RF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한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RF 드리얼즈라든지 RF 시스템즈라든지 RF 에너지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상장 준비도 할 정도로 상당히 방위산업 쪽으로는 또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오멘텀 받을 거리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최초로 5G 시작했죠? 한 3년 전에? 세계 최초로 5G를 시작했다라고 약간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긴 한데 사실 해외에서도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시도조차는 많이 했었죠. 그렇죠. 하여튼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보도화된 것은 2019년 4월에 5G 서비스 실수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런 바람이 있어요. 5G 우리 국내 기업들이 삼성전자처럼 세계 1, 6기업으로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주가도 거기에 또 상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끝으로 우리 RFHIC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RFHIC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매수가 자체를 3만 500원 이하 부근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눌림목을 줬을 때 3만 500원 이하 부근에서 좀 모아가시는 매매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과거의 저점인 2만 7천 원으로 잡아드리겠고 1차 목표가 자체는 3만 5천 원 부근 일시적으로 보겠습니다.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3만 5천 원 부근에서 실적 추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상향 조정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전문가님과의 토크가 평소보다 더 즐거웠어요. 이렇게 계속 진행되길 바라고. 오늘 맥머니의 전병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